만취해서 편의점에서 싱싱 기가 막힌 사진인데요. 만나보시죠. 여기는 편의점입니다. 남성 두 명이 급히 코너링을 딱 저렇게 하는데 뭔가 봤더니 전동 킥보드를 저렇게 타고 있습니다. 안에서 그거 타지 마세요. 점원이 목청껏 만류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저렇게 계속 안에서 쌩쌩 박 변호사님, 어쩌면 좋습니까? 저 인간들 편의점 냅니다. 저기가 도로가 아니고요. 저기서 남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찍혔는데 싱싱가 타는 것처럼 아기들, 아이들 아주 질주하고 있는데 문제는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겁니다. 이게 가장 문제가 되겠죠. 멀쩡한 상황이라면 저 안에서 타지 않았겠죠. 전동 킥보드, 이거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. 면허 같은 거 소지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승차인원 제한 같은 것도 있고 특히 음주운전 규정 적용도 받습니다. 메컨대 혈중 암컬롱도 0.03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또 0.08이면 취소가 될 수가 있고요. 음주운전을 했을 때 범칙금을 받습니다. 10만 원 범칙금이 될 수가 있고요. 측정 불응을 하면 13만 원이 됩니다. 어쨌든 간에 범법 행위를 한 거고요.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